지하철 3호선 경희 중앙선과 지하철 3호선은 신지각철로 불립니다 지하철을 타고 DMC가 직접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늘 뭐 찍는지 알고 왔어요? 오늘 얼마나 빨리 화전역 갔을까요? 일단은 여기서부터 화전역 입구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? 자 준비하시고 시작! 지하철 온다 지하철 온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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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뛸 수 있어요? 할 수 있어요? 할 수 있어요 너 다음에 벌써 할 수 있어요 기록은 다음 장소로 가시죠 기노등 파란불로 바뀌면 시작할건데 다음 장소는 강이동 강이동으로 한번 뛰어봅시다 준비 하시고 전력지수 확인합니다 네 시작! 가사 3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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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힘들어요. 여러분 일찍 일찍 미리미리 다닙시다.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어때요?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확실히 비대원보다 재미를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어디가 제일 힘들었어요? 전자관까지가 제일 힘들어요. 여기까지가? 거리도 제일 멀고. 버스가 너무 복잡하고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이걸로 도움 조금이라도 되길 바라구요.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다음에 봐요. 힘들다.